네 맞아요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복근 반영구 시술 맛집 맞아요 정말 잘 오셨어요 안목이 정말 탁월하시네요 일단 에피타이저로 유산소 먼저 하고 오신 후에 이 루틴 들어가셔야 실패 없이 예쁘게 복근 새기고 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타바타나 인터뷰로 일단 조지고 오세요 저는 여기서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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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